자, 어디 계신가나? 제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저희의 어떻게 보면 저희의 리더죠? RM씨! 어디 계세요? 안녕하세요? 진중국이 뭣이던데? 어디 사투리예요?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시겠다 진중국이 꼭 믿을때 사실 오늘 다른 멤버들이 오늘 다 촬영하고 그래서 제가 별명 지어준 장공인데 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하러 왔어요 사실 제가 오늘 정국이한테 살면서 처음부터 했었어요 맞아요? 또 까먹고 그거 까먹고 노포하지 말고 아, 이거 다 마찬가지 네 그래요? 해주세요 해줘 해주세요 해주세요